다음 세대 지키기 학부모연합과 대구광역시 기독교 청년합회가 함께 동성로사랑 가족사랑 콘서트를 열었습니다. 콘서트에 낭상블 테르제트호와 성악 트리오 알베로벨로, 5인조 혼성 아카펠라 그룹 두합사운드 등의 팀들이 출연해 무대를 채웠습니다. 우리는 지난 몇 달 동안 1인 시위로 우리의 반대 의사를 표명했습니다마는 또다시 이렇게 모여서 행사를 하게 되었습니다. 그 이유는 뭐냐 또 키워측에서 행사를 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의 목소리 건강한 가정을 지키고 또 남녀간의 이성 정체성을 지켜내는 이 일에 우리가 앞장서기 위해서 그냥 성도로서 함께 한 것이 아니라 그냥 시민으로서 이 자리에 함께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인간의 가장 성도로서는 성도로서는 그대와 함께 원활을 지나도 그대 내게 농사 짓고 뭐 이렇게 피부가 거칠어도 괜찮다고 해서 내몬다는 뜻이고 이 법은 악법이고 대한민국 헌법을 바꿀 수 있고 자유로운 발언을 못하게 되기 때문에 저는 최선을 다해 막을 것이며 끝까지 반대할 것입니다. 아니면 폭행적 반대가 된다면 어떨까 그리고 성도로서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키고 싶은 마음으로 여기에 모집니다. 모두 맞습니까? 반대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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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